안녕하세요 트레이너스입니다. 추억의 운동 보죠. AB 슬라이드 이전에 이게 나와서 성공적인 인기가 있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쭉 밀었다가 당길때 팔에 힘이 떨어져서 탁 닫으면서 턱이나 코나 다치게 돼서 그리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, 복부의 근육과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이 운동하면서 허리를 다치게 되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던 기구였어요. 도구였었는데 올바로 운동하고 방법을 알고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릴게요. 여기서 패드나 수건 운동은 생각이 없어요.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다른 운동의 복부 운동과 마찬가지예요. 이 명치하고 아랫배의 근육이 서로 가까워져서 조여지는 이런 식이죠. 여기서 보면 고양이 체중으로 보라고 하는 거 있죠.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 기구를 잡고 이 고양이 체중으로 되게끔 복부 운동을 조여주는 거예요. 자 여기서 무릎 대고 하게 되면 쉬는데 이 동작을 많이 움직여서 운동이 된다기보다는요. 내 팔을 움직이거나 골반을 움직이는 거예요. 지금 이 세 부위로 남아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배, 이제 골반, 그 다음 여기 팔. 팔 따로, 대반 따로, 밑 따로 그렇게 생각해보는데 배를 조여야 됩니다. 그런데 이것만, 여기만 조인다든지 또는 팔만 조여야 되면 척 척 척. 배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겉에다가 배를 조여서 봐야 됩니다. 근데 배를 안 조이고 옆면에서 한번 가볼까요? 자 배 긴장하고 쭉 내려가다가 배를 조여 볼까요? 배를 조였어요. 이번에는 배 안에는 골반만 여기만 한번 움직여도 될까요? 여기다가 이게 골반만 된거죠. 배도 안 되고 또는 팔만 해볼까요? 팔만 해볼까요? 팔만 해볼까요? 팔만 해볼까요? 그 다음에 배를 안하고 팔하고 골반만 다 잘못된 방법 보여드리는 거예요. 허리가 꺾여 이렇게 하면 허리가 다치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배에 힘을 조여해야 되는 거고요. 이 복부 근력이 약하신 분은요. 여기서 조금만 움직이시고 배만 움직이게 좀 해보시고요. 어느정도 팔의 근력과 손의 힘이 필요해요. 근데 팔의 힘이 약하시면 팔 운동을 먼저 보완을 하셔야 하는 게 필요하고 이 운동은 이게 초급 운동이라고 볼 수 없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팔이 힘이 떨어져서 탁 떨어지면 닫히는 거죠.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어요. 그리고 좀 더 상급자 하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. 다리를 꼭 이렇게 펴고 배를 주의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셔도 돼요. 얼굴 빨개졌습니다. 이런 식으로 배의 긴장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인데 이 얼굴 팔의 힘 허리껍기 요거 주의하시면 효과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고요. 어디 좀 집에 있으신 분들 꺼내서 좀 안전한 방법으로 해보시면 복부에 새로운 자극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. 이거 제품을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올바른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오늘 강좌를 찍어봤습니다. 네. 여기까지 트래머친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